한국을 통과한 저기압으로 인하여 한반도 중부지방에 짧게 폭설이 내린 이후 이 저기압이 일본의 양에 가면서 일본의 강한 대폭설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주말에 걸쳐 겨울형 기압 배치가 강해져 상공에는 강한 안기가 흘러들 전망입니다. 동해쪽은 서일본을 포함한 넓은 범위에서 대폭설이 예상되며 나고야 등 태평양 측에서도 폭설의 우려가 있습니다. 필리핀 수도 마닐라 인근 관광 명소인 따하라산이 2022년 1월 30일에 새로운 분화를 시작한 이후 2월 4일에 또 다른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이번 폭발은 소량의 용암을 분출과 함께 많은 수증기를 동반했습니다. 이번 필리핀의 따하라산 폭발은 곧 훨씬 큰 커다란 연쇄대폭발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경고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근처의 필리핀 주민들이 장기간 따하라산 근처의 따하로수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필리핀의 따하라산은 1911년과 1965년에도 폭발해 각각 1300명과 200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최근 1월 15일에 남태평양 통과해저화산 대폭발 이후에 부레고리 환태평양 조산대의 해저화산의 이동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통과해저화산 폭발 이후에 해저의 화산 이동이 일본의 오가사와라 제도를 강타하였고 그 후 일본의 규슈 휴가나다해역과 사가미만 인근을 강타하면서 일본의 규슈 오이타현과 미야자키현 인근의 대지진 가능성이 높아졌고 또한 관동지역의 미야자키현과 지바현 그리고 관동대지진의 진앙지인 가나가와현 우다와라시 근처에서 연속 지진이 발생 중에 있습니다. 남태평양 통과해 해저화산이 폭발 이후에 북쪽의 일본과 동쪽의 필리핀에 영향을 주면서 최근 필리핀과 인도네시아에서 강진들이 발생 중이며 필리핀과 인도네시아의 화산들이 계속하여 폭발 중에 있는 일본 최대의 위기 상황입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